이 튜토리얼에서는 크리에이티브 어드저스먼트 파일을 사용합니다. 이 프로젝트 파일은 이 튜토리얼에서 미디어 파일과 함께 제공됩니다. 이 파일을 두 번 클릭하여 프리미어 프로에서 엽니다. 미리 만들어진 룩 외에도 클립의 룩을 변경하기 위해 실험할 수 있는 컨트롤은 아주 많습니다. 여기에는 옳고 그른 방법은 없습니다. 원하는 룩을 얻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극단적인 시도를 해본 다음 완화시키는 방식입니다.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. 여기에 닌자 소닉 시퀀스가 있는데 먼저 색상 작업 영역으로 전환합니다. 이 인터뷰 투웨이 클립을 조정해보려고 합니다. 룩에트리 색상 패널을 이용한 색상 조정은 효과 컨트롤 패널에 표시되는 시각 효과로 클립에 추가됩니다. 이 룩에트리 색상 패널에 있는 기본 교정 섹션에서 조정을 적용해보겠습니다. 먼저 이 샷의 노출을 늘리고 대비를 높입니다. 어두운 영역, 어두운 검정 픽셀과 밝은 흰색 픽셀을 내립니다. 그러면 샷의 심도가 강화됩니다. 샷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고 싶은데 소스 모니터와 동일한 창에 있는 효과 컨트롤 패널로 이동하면 이 목록에 룩에트리 색상 효과가 있습니다. 원한다면 이렇게 머리글을 선택하여 복사한 다음 다른 클립, 심지어 여러 개의 클립에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. 표준의 복사 및 붙여넣기 방법으로 말이죠. 잠시 후에 수행해보겠습니다. 그 전에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효과 컨트롤 패널에서 이 효과를 선택한 상태에서 딜리트 키를 누르면 사라집니다. 실행 취소하려면 윈도우즈의 경우 컨트롤 Z를 누르면 됩니다. 맥OS의 경우 커맨드 Z가 되겠습니다. 이제 이 효과를 다른 클립에 적용해보겠습니다. 효과의 머리글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 복사를 누를 수도 있는데 이 경우 키보드 단축키를 사용하겠습니다. 윈도우즈의 경우 컨트롤 C를 누르면 되고 맥OS의 경우 커맨드 C를 누르면 됩니다. 이 시퀀스를 따라 스크롤하여 이 세 개의 클립에 조정을 적용해보겠습니다. 윤곽 선택을 하겠습니다. 클립을 겹쳐 선택하면 강조 표시됩니다. 효과 컨트롤 패널에서는 더 이상 컨트롤이 표시되지 않고 클립이 여러 개 선택됐다는 정보가 표시됩니다. 한 번에 한 개의 클립만 선택해야 컨트롤이 표시됩니다. 그렇다고 이 세 개의 클립에 효과를 적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. 붙여넣기에 해당하는 표준 키보드 단축키인 윈도우즈의 경우 컨트롤 V 또는 맥OS의 경우 커맨드 V를 누르면 보시다시피 효과 배지가 표시되면서 효과가 적용되었음을 보여줍니다. 다시 컨트롤 또는 커맨드 Z를 눌러 실행을 취소합니다. 동일한 결과를 얻는 또 다른 방법을 살펴보죠. 이 클립에 적용되어 있는 효과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복사를 선택합니다. 물론 컨트롤 또는 커맨드 C를 눌러도 됩니다. 이제 세 개의 클립을 선택합니다.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 특성 붙여넣기를 선택합니다. 이 방식으로 한 클립의 설정을 다른 클립 또는 여러 개의 클립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적용되는 설정의 유형을 보다 정교하게 제어할 수 있죠. 이 경우 클립이 정확히 일치하길 원하므로 아무런 옵션을 선택 해제하지 않아도 됩니다. 확인을 클릭합니다. 세 개의 모든 클립에 동일한 효과가 적용됩니다. 방금 적용한 색상 조정이 마음에 들면 편집 작업 영역으로 돌아가 프로젝트 작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. 이 방법은 한 클립에 적용된 크리에이티브 효과를 이용하여 다른 많은 클립의 모양을 빠르게 변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단축키를 사용하는 방법과 여러 컨트롤이 제공되는 조금 더 느린 워크플로우도 있지만 결과는 동일합니다. 단축키를 사용하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